대한민국의 김민지 대한민국의 김민지 첫 번째 문장의 뜻은 영국의 사적지의 수는 그 나라의 크기에 비해 상당히 많다입니다. The number of historical sites라는 뜻은 사적지의 수이고 The number of는 무슨 수라는 뜻으로 단수 동사로 취하기 때문에 or이 아니라 is입니다. There is a number of reasons why computers will replace books entirely. 두 번째 문장의 뜻은 컴퓨터가 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입니다. The number of는 많은 일이라는 뜻으로 복수 동사로 취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What you must do to stay healthy during your trip is to relax, sleep and eat well. 당신이 여행하는 동안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은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틀린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의 형태로 이 형식인데 보호의 형태로는 조사가 올 수 없으므로 헬스일리가 아니라 헬스가 답입니다. 조사가 긴 엔진 생명을 아, 엔진 생명을 길게 해주는 비결은 엔진 오일을 자주 바꿔주는 것이라고 조사해 나왔다. 여기서 틀린 것은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레이스가 아니라 라이스가 답입니다. It is relaxed to take a place in the heart, mineral filled by. 이 문장의 뜻은 따뜻하고 광물질로 가득 찬 불에서 시험하는 곳을 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따뜻하고 광물질로 가득 찬 불이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릴렉스드가 아닌 현재분사의 릴렉싱으로 활성합니다. The short ultrasonic wave lies in the world best to be located Excerpt with even the small moving objects Such as musculous as insects 이 문장의 뜻은 박쥐의 짧은 초음파 파장을 모기 크기만큼의 곤충도 곤충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박쥐의 초음파 파장 To be located 위치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박쥐의 초음파 파장이 작은 물질, 작은 크기의 물질을 위치한다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To be located 고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